안녕하세요. 50대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. 오늘 갑자기 남편이 매일 팔굽혀펴기를 해보겠다 그랬어요.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면 유튜브에 올려주겠다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. 그래서 운동 전 비포 사진을 찍을 거고요. 매일 몇 개씩 할지는 모르겠지만 팔굽혀펴기 하는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걸 편집해서 토요일마다 올려볼까 합니다.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해 봐야죠. 53살의 남자. 2019년도에는 54살이 되는 남자가 매일 팔굽혀펴기 했을 때 보여지는 체형의 변화. 저는 무지 기대되는데요. 함께 봐주세요. 와 이거 왜 이렇게 마법을 할까? 대박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 20 대박